여러분 잠이 듭니다. 어? 인사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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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오늘은 꼴리식입니다. 모자 안 무거우세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움직일 때마다 이게 자꾸 때려서. 되게 모자로 많이 무거워서 표도 안 펴고. 잘 맛있게만 나온다면. 아, 지금 제가 메트로놈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 듭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혼례. 왕의 혼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너무 거슬리니까 얼굴이 안 보이죠? 아무튼 이제 오늘 조선시대 혼례를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여기는 또 우리 옷 속에 붉은 끝동을 찍었었던 곳이에요. 왕의 혼례를 하는데 자꾸 구슬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오늘. 하,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정선으로 넘어가야 돼요. 강원도 정선에 넘어가서 힘들었네요. 이 구슬이, 이 구슬이 자꾸 나를 방해하는. 초점이 잡히다마다 하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 아. 자꾸 눈을 오늘 하루 종일 찌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아. 왕일 때가 좋으세요, 재벌일 때가 좋으세요? 왕일 때가 좋으냐고 제가. 둘 다 좋죠, 솔직히. 감히 제가 해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풀고 퇴근할 거예요. 퇴근? 난 벗으면 바로 퇴근이야. 다시 출근했어요. 다시 출근했어. 재출근했어요, 지금. 퇴근하려고 했다가 저도 여러 가지 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영업 다는데? 더덕. 더덕 더덕. 난 진짜 더덕이 좋아. 호떡 몇 개 드셨어요? 여러 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호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게 정말 좋아하는. 저기서 여기. 선물이요? 야, 빵은 10cm. 저 총은 얼마냐, 세상에? 총은요. 총력 좀 있어요. 이거 한 대판 2, 6급이라서. 총 구하기 힘든데. 총을 구하셔. 잘 먹겠습니다. 몇 빨리 가자, 저녁. 어떻게 열어가자. 자, 걸어서 시장 쏘고. 아, 지금 여기는. 청춘이 가득한 청춘시장에 왔어요. 정성이 가득한, 아니, 청춘이 가득한 청춘시장에 저는 왔고요. 수많은,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 지금 생선이 가고 있는데, 저 제 거예요. 드라마 촬영할 때 쓰는. 시장을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정선에서 촬영을 하고, 저는 내일도 여기에 와요. 시장에서. 아, 이제 촬영을 한다고.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촬영을. 어, 인사해도 될까요? 어, 인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사랑입니다. 네. 연기와 함께 너무. 어, 연기 잘하시네요.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안 먹고 다시 대본 공부하고, 오늘 촬영을 위해, 추려야겠죠. 오늘 퇴근하세요. 킹도랜드에서 만나요. 2 Wyk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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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it. 조선. 하나를 알아주시죠, king. 킹난ш원. lapat ham. rebel. 프랑링 역시ане negro. nim distances 1, 2, 3, 2, 3, 6, 6, 7, 8, 8, 8, 9, 10, 10, 11, 12, 13, 13, 14, 15, 16, 16, 17, 20, 13, 16, 27, 16, 21, 24, 26 감사합니다!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약간 두 분이서 장난치듯이 나갔다 나갔어 네 갈게요 조시도 카메라 쪽으로 그쵸 밝아지면서 멋있다 지금 언니 예쁘다 그쵸? 그쵸? 밝아지면서? 오케이 멋있다 좋아요 오케이 파이팅 가나다라나와살라가 가나다라라로 바뀐 것 같고 이 중한테 내 사랑 다 좋습니다 자 누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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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거 한잔 진작이네 한잠 샀어 이거 괜찮나?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직접 써주십쇼 자 빨리 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슴이 아닌가? 우리 작품의 마음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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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킹그랜드 미디어데이입니다. 이미 한참 찍고 있고 지금은 거의 중간 부족. 2주도의 무엇을 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킹그랜드는 중반대, 중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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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장. 모르는 이유는 킹반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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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반대가 더 최신하는 한 의외로 몇 개까지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좀 하고 하고 시기할 수 있어요. 킹그랜드 마우스. 킹그랜드. 너무 준비하잖아. 킹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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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킹그랜드. 이제 자리기 시작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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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제이미 고마워. 1, 2, 3 2, 3 아멘 1, 2, 3 1, 2, 3 1, 2, 3 감사합니다. 집중 들어가세요. 고생하십니까! 오늘은 넷플릭스 미디어데이를 촬영을 했고 정말 많은 콘텐츠들을 찍어서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퇴근해. 나도 퇴근할게요. 안녕하세요.